무효확인 소송에 관한 내용이네요 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 소송의 보충성 이거는 무효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과 관련된 쟁점입니다 소에게서 법률상 이익 외에 확인 소송의 보충성까지 요구할 것이냐 판례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확인 소송의 보충성의 개념이 뭐냐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요 무효확인 소송의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변경된 판례 입장이니까 결론만 알아두셔야 됩니다 확인 소송의 이 보충성은 좀 내용이 어려워요 이건 소송법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보충성은요 확인의 이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즉시 확정의 이익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요 이행 소송이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조의 수단입니다 뭐 그 이유까지 설명하려면 좀 기본강의처럼 길어지는데 이행 소송에서는 이행 판결이 나오면요 법원에서는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이행하라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을 통해서 강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확인 소송은요 법률관계를 확인만 해줘요 따라서 확인 판결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행 소송이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조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왜? 이행 판결은 법원에서 이행을 명령하는 명령장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따라서 여기서 보충성이란 말은 뭐냐면 보다 실효적인 이행 소송이 불가능할 때만 무효확인 소송을 보충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겠다 여기에 확인의 이익과 관련해서 민안계 명기는 판례에 놓은 겁니다 민사소송과 다르다 항구소송이 일정이다 기팔력으로 실효성 확보가 돼 있다 보충성을 요구하는 명문규정도 없다 그리고 항구소송의 기능을 고려할 때 보충성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결론 부정설이다